아 바코드 그 비수형님이더라구요 예 상대한명 보고 아재파워는 모르겠네요 어 눈이 활승 9패 군독도 안좋고 아 못할것 같은데요 1대 1레더 활승 9패인데 어 드라우님 원빈드랑 아 혹시 라든 형님들 중에 그 현대상 팀플 개념 강의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새로 만들었거든요 가격은 5시간짜리라 좀 나갑니다 한 한 5티어 이상이신 분들 한 4티어? 4티어 이상인 분들이 보면 좋지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재 파워요? 나중에 보면 기억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스톱 어우 프루브 꽤 꿀 한대 맞으면 죽는 피였구나 어우 지금 또 체력을 아껴놔야 되거든요 한두판이 더하려면 오늘 이제 50판 다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 48판 정도 한 것 같은데 뭐야 계산 계산은 이제 안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그 린 센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안 맞고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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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많아야 이기죠 아 가격은 카톡으로 물어보셔야 되네 예를 들어서 저저프 상대하는 방법 저프프 상대하는 방법 이런게 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일로 일자로 붙임 좀 하자 조금 위험하다 이거 어 형 실렀 코코도 이겼구나 코코도 이겼구나 코지가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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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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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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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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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